뭔 벚꽃이야? 벚꽃 한번 사봐야겠습니까? 감사합니다 저기요? 로또? 1등짜리로 얼마야 그게? 5천원씩 사봐 혹시 몰라 나도 하나 사게 되겄다 5천원짜리만 한 번 주시네 로또를 퇴나 처음 사거네 혹시 모르니까 감사해요 그냥 5천원씩 더 주세요 그냥 만원 채우죠 뭐 어차피 뭐 번호는 비공개 로또를 처음 해봐요 서울 여기 종로점 종로 아주 별걸 다 아네 로또 한방 터졌으면 있겠다 뭐 그런 느낌? 하루 지나서 확인해보니깐 요즘에 내리년으로 딱 찍으니까 당첨 확인되더라고 총 1,000원 당첨 축하드립니다 5천원 보기 드럽기 힘드네 첫 로또 훅겼습니다 1034에 밀어주고 당겨주고 당겨주고 우린 가족에 팔은 안우고싶다 5천원 이렇게 드럽기 힘들어요 ㅎㅎㅎ 감사합니다.